영화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단! 셜록 이런 거 있죠? 미드처럼 드라마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보세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하고 다릅니다 출연자가 히 그리고 물음표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즉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다닐 수 있겠죠? 전에 개가 있었는데 물음표가 그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누가 죽였는지 모르니까 영어로 하면 someone 어떤 이가 killed him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? 그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를 주인공으로 잡을 수 있는 그가 물음표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살해되었다 이 부분이 바로 수동 즉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? 그렇죠? 이게 이득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이제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를 당하는 것은 우리 수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b 더하기 pp로 나타낸다고 했죠? 그래서 살해당했다 과거니까 was를 쓰게 되고 kill의 pp 형태는 kill 이렇게 됩니다 살해당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by 다음에 보통 뭘 씁니까? 그렇죠? 행위자인데 행위자는 보통은 목적격을 씁니다 목적격 목적격 자 그래서 만약에 그에 의해서면 him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? 사람 이름은 그대로 적으면 돼요 tom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적으면 되죠 그래서 목적격을 주로 이렇게 쓰더라 자 그래서 summon 같은 경우에도 그냥 summon 적으면 됩니다 by summon인데 자 문제는요 누군가 죽였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살해되었다고 할 때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으면 by summon이라는 말을 적어도 되지만 굳이 이게 누군지 모르면 적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왕왕 생략하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? 자 그래서 아 출연자 중에 하나 즉 피해를 누구한테 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 혹은 이거를 좀 가려야 되는 경우 의도적으로 이럴 때 이제 수동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수동태가 지난 시간하고 달리 행위자가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요 제가 한 고등학교 때쯤 됐을 때 감독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소년탐정 김전일이라고 있었어요 만화책 아세요? 만화책? 이 만화 이제 애니로도 나온 것 같은데 야 맨날 이게 밀실사건이에요 밀실사건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살인사건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김전일이 그래요 음 여기는 완벽한 밀실이야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뻔한 멘트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 이 속에 범인이 있다라는 게 너무 착하고 선량하고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살인을 할까 근데 나중에 하나씩 이렇게 알리바이를 다 파헤쳐나가는 장면이 뭡니까 굉장히 스릴 넘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미스테리 사건을 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범인들의 입장은 퍼펙트 크라임이라고 했죠 완전 범죄를 꿈꾸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여하튼 이렇게 가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누군가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보통 뉴스라든지 이럴 때는 누가 사례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죽였는지 범인을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사례되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행위자를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뉴스라든지 신문 이런 보도에서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전일 김전일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래서 행위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은요 플러스 한 개 더 여기다가 없는 경우에다가 행위자가 굉장히 많은 즉 다수일 때 즉 뭐 너 나 다 알고 있는 다수다 이럴 때도 굳이 적을 필요가 있나 이럴 경우 있습니다 다른 이제 we speak English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는 말한다 영어를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의 장소 개념이죠 자 그러면 영어 입장에서 보면요 영어는 말 되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까지는 아니지만 영어는 말 되어진다 말 되어진다 라는 게 이제 bpp인데 자 현재형이니까 b 동사 그렇죠 is 쓰죠 그죠 영어 단순이니까 is 쓰고 speak의 bpp 형태는 spoken 됩니다 그 다음에 by 목적격인데요 우리들의 의사라는 건 너무나 흔한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일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좀 쉬운 말로 하면 많은 다수 너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일 때도 굳이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에 의해서 이 말 적는 게 이제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all over the world 이런 식으로 그대로 카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English is spoken by us 혹은 생양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행위작을 안 밝히는 경우는 모르는 경우 누가 이제 살해했는지 모른다 둘째 이렇게 일반 사람들 뭐 너나 이렇게 할 거 없이 다 일반적으로 해당된다 굳이 이제 적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작을 안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 알아봤죠 그죠?